털이 뜨니까 형한테 들어가면은 헬스하고 안 들어가면은 란시 앞에서 딴걸미터 구두론 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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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굿 굿 굿 굿 굿 굿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굿인 것 같다 우버가 아예 안 받는데 굿도 없고 캐시도 없고 굿도 없고 일단 투 캐시로 시작할게 아니야? 오케이 그쪽 막아놓고 가면 되니까 파서 파자 어 여기 마당 마당 10이 압이네 10이 압이야? 9압 아닌가? 아 10이 압이네 10이 압 10이 압 빌드 먼저 볼게 청부 5압 ev 6제 쓰면 너 뛰어도 되겠다 아 여기 구두론이다 구고 구두론이네 9-25 6 impostor 발레어 같애 구두 발레어 나 올린 할게 나 딱 20일 포할게 그냥 나 생까볼게 7일 가볼게 뺀다 뺀다 우리 소모 안 할수록 그럴거 같애 어차피 저기 한명 늦게 나와서 소모가가 없을거 같애 질 여기를 잘 잡힐 어거지 저거? 우리가 좋은데? 여기 상질도 와 나 이거 4질만 하고 포로버 재고 있어 오케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아냐 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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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발색 어차피 오실 오기전에 프로같은 되거나 안되거나 하고 오케이 싸우자 싸우자 가스 가스 나 나갈게 가스 가스 나 나갈게 가스 가스 다 포토하고 그거 좋을 것 같아 롯시 스파이어 쌍메인가? 쌍메 쌍메 근데 둘 다 좀 두유하진 않다 그치? 400 둘 다 잘했네 쌍메 링드랍 이런거 할수도 있으려면? 할수도 있지 둘 다 진짜 가난하게 하네 저거 쇼부다 이런게 3타알 위로 날아가고 있어? 이쪽도 스파 안써 이쪽 히덴 아 오케이 근데 페이크일수도 있다 다 모여 다 모여 키티어 있어? 방금 찍었어 택도 조금 느려가지고 살 한 번에 쇼붙칠수도 있거든 좀 늘려야 돼 양쪽에 퍼박 아니야 반갑다 너한테 맞는거같이 공진으로 가고있어 공진으로 가고있어 오버 이제 잘라줄게 나중에 여유될때 7시 한번만 가줘 이땐 다시 지었나 안 지었나 히드락 히드락 드랍 탈나나? 노가라 드랍은 가능하겠다 소금은 절대 못할거 같은데 오버 많이 잡는데 2개 잘랐어 상대 탈 개피 2개 있겠지만 링 뽑아야되나? 모르겠어 근데 탈 모아도 될거같고 링해도 될거같아 링 할래 그냥 안전하게? 3회치 일단 어차피 내가 공중이기니깐 요형이 커져요 7시 못하잖아? 히드락 2개 9시 히드락 체크하고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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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맞을수 있나? 히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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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히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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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ez 링이 붙어가지고 아... 무빙이 좀 잘 타지긴 하더라 아! 없네 아 근데 저기 붓자리 왜이렇게 잘나와지 아 이 자리에 이긴 자리가 없는지 그러게? 빡세 있네 천천히 해볼게 생각해보니까 6,7,7,7이만 3,4번 나온 것 같아 총 4번 나왔고 이거 막판이지? 어 지금 2대2 아 정판 좀 아깝긴 하다 잘했는데 아 이 자리에 이긴건데 진짜 잘 맞춰봤어 굿 이 자리 좀 좋은 기억이 있지 않니? 그... 돌디알 이 자리 그때도 막판이었을걸 이거 돌디알 기억나? 응 이게 한마디 12킬인가? 10킬인가? 6시 6시 아 오케이 어 투저 아 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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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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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머니까 그냥 워드 포즈로 나 포트해줄래? 아 오케오케 양표해줄게 아 아 근데 이거 운영가면은 잘 쪄가지고 힘든데 근데 커서를 최대한 잘 써보니 어 이거 잘 써보니 이거 제가 쓰면 잘 써보려고 어 아 же 아 예 으 으 으 으 암 으 으 으 오지 각자 안걸렸어 역시 오버풀 옥 샀네 여기도 오버풀 도둑 이거 딱 갈때 하는게 맞네 어 그러자 그어 어디가자고 한시 한시 약간 포니 까는식으로 아니 그냥 일단 조지는식으로 예스 여섯시도 노썩으로 하긴 하네 오오 태이크라며 이리스 가자 하자 둘째도 오래네 가자 가자 그냥 가, 그냥 가 포닝 쪽에 붙을게 포닝 가자 상대 헬프 오는 중 포닝 6 가도 될 것 같아 최대한 최대한 시간 볼게 그냥 최대한 버는거야 펜시에딩 있어? 여기 두석에 있다가 여기서 제가 먼지로 뛰어가고 있어 오케이 11치 11치 너가 6을 패도 될 거 같긴 해 아니 탈 떠, 탈 떠 탄실을 한번 달랩고 찍어보려고 아니 질 뺴자 스폰닝 완성 오케이 스폰닝 완성 드론 한부대 공중은 무조건 내가 이기긴 할 거 같긴 해 구슬키만 조심하면 될 거 같긴 해 아 근데 나 지금 우고 갔다 꼬바라 더해줄게 심시티 미리 해줄래? 어디? 9세? 네 아니 탈이 어차피 11치 있어 스폰닝 하나 찍었어 11시 거 링 한두 개만 가서 터치해보자 링에다 코트 많이 해야겠다 너 후속림을 네가 6으로 터져도 될 거 같은데? 다정? 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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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다포트 다다 믿어 다포트 다다 다포트 다다 그렇 Cockают 개같은 자 이겼다 와 역시 STM 박았네요 About Scip 컨셉은 박alar 넣으면 이기겠다 미共 Sound 系 comedic Tube 미共oster Mitch Krz diagon 상anz nisse 컴세드 coeur 리더 선 리안 3회씩 켜준다 우보 잡고 다닐게 아 컬탈 뭐야 아 10% 죽었네 9% 퍼 필요 없지 히덴이 근데 완성되있어 오오오 히덴치 우보 총 2개 잡았어 지금 모아야겠다고 몸이 이기니까 인사로 마리 가리 계속 쒀까? 타이좋 오지 못하다 타이좋 오지 못하겠다 아, 저거 많이 잔다. 아, 여기있다. 스톱으로 갑니다. 아, 내가 이기다. 나도 3겟에서 노바일로 질럭만 찍어줄게 아 아직 원해 아 아직 원해 슬럭도 11시 펜시 어디가? 먹자 1시 5반만 잡게 해줘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안지가 안지 안지게 딱 잡았다 뺏어 뺏어 브론 다 잡았어 뺏어 히드라 11시 간다 나 또 있어 나 볼까 히드라 11시 히드라 11시 히드라 11시 히드라 11시 와 히드라 11시 히드라 11시 단반시 가면 될 것 같지 5랑 1시 반은 1시로 와줘 이게 두 분을 가져왔는데 사실 9대 1로 궁합 홍보 5분만 한etty 진짜 잡았다. 개많에 잡았어. 진짜 오지많이 잡았어.